10년 전에 사라진 목년화가 나타나서 인천발 하와잉 비행기 아니? 무조건 산채로 잡아오라 하와잉로 가자! 작전 캐시하라 자리로 돌아가세요! 당장 항로 변경하라 하람만이다, 목년화 아우, 나가요! 어머, 힘 잡아, 어떡해 아우, 미쳤어 집을 이렇게 못 준다더니 혹시 무슨 일 하세요? 대충요 국정원 거기 우리 요원이 하나 타고 있습니다 어디 가네? 하와이 돼야죠, 비행기 정리하죠 죽었어요?